아,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AI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실 분은 바로 최재범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AI 사피엔스 인데요. 제가 포노사피엔스를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그래서 제가 5장 6부가 아니라 이제 5장 7부고, 감 밑에, 슬기 밑에 스마트폰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AI 사피엔스, 그럼 무슨 뜻이냐?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인류가 포노사피엔스니까 AI를 신체의 일부처럼 자유자재로 쓰는 그런 인류, 그게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 AI 사피엔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제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드리려고 코로나 봉쇄 직전에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스마트폰 창조기업을 비롯해서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디지털 문명을 만든 기업들이 1, 2, 3, 4, 5 등을 다 차지했어요. 이 시가총액을 보면요. 사람들이 더 살려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앞으로도 오를 것 같아. 이걸 그래서 시가총액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으면 되냐? 미래 성장의 기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럼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 기업들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여러분 1,300조가 4,600조, 1,500조가 4,500조가 됐고요. 엔비디아는 저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15배, 삼성전자보다 낮았거든요. 370조보다 낮았어. 그런데 4,300조가 됐어요. 구글, 아마존 그대로 있고요. 페이스북 있죠. 갑자기 대만의 TSMC가 천조 넘는 기업이 됐네요. 코드가 뭐냐? 생성형 AI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냐? 올해 1월이에요. 올해 1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으로 애플을 제끼고 10년 만에 세계 1위를 복귀합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채 GPT를 만든 오픈 AI의 지분 49%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먹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솔루션,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데다가 채 GPT를 다 담았죠. 그게 1년 내내 할 일이야. 그랬더니 너희 잘했다고 전 세계 자본이 얘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엔비디아, GPU라고 생성형 AI 전용 반도체를 독점한 기업이죠. 얘는 1년 만에 거의 10배 올랐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엄청난 자본이 지금 묻지마. AI에 다 투자해.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 수 있다는 거죠. 채 GPT가 원래 척척박사 만능비서, 말 잘하는 걸로 개발한 거 알죠? 그뿐이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했더니요. 말만 한 게 아니라 멀티모달을 해서 그림도 그려요. 음악도 작곡해요. 동영상도 만들어요. 이게 왜 무섭다 그러냐면 생성형 AI는 학습만 많이 하죠. 금방 프로가 됩니다. 여러분, 미드전위로 어떤 아티스트가 실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우주의 오페라극장. 이걸 미국한 디지털 아트 대회에 출판했던 대상을 받았어. 여러분, AI가 그린 거 대상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영남 작가가 조수시켜서 작품 활동하면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대부분 판례? 네, 인정해줬습니다. 왜? 디렉팅하는 것도 크리에이티브다. 여러분, 이 작가가 무려 900번의 질문을 수정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왜 AI 시대에 질문 잘하는 사람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상상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상상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사피엔스라는 존재. 원래 사피엔스의 뜻이 생각하다, 슬기롭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 작곡을 하고 싶은데 배운 적이 없어. 1도 몰라. 조수를 시켜. 듣는 건 내가 잘하니까. 시키면 음악 작곡하네. 노래는 잘 못하지만 가수를 만들어서 훈련시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네? 여러분, 꿈꾸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AI를 자유자재로 써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창작하는 거예요. 인류의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예술을 창작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된다는 걸 입증했으니까 자본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 태모 이런 걸 막 갖다 쓰죠? 유튜브, 넷플릭스 다 쓰죠? 국경이 없어요. 여러분, 게임을 즐기던 MD세대부터 시작된 건데 어느 나라 건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써요. 이걸 국경을 초월했다고 해서 초월했다는 뜻의 메타. 사실 글에서 나온 것도 메타버스 게임인데 이 세계관이 형성된 10억 명은요. 물건을 사고, 방송을 보고 콘텐츠를 즐기는 거에 국경이 없어요. 여기 새로운 기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개념으로 그걸 메타 산업, 메타 인더스트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콘텐츠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방송국이라는 거대 권력기관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나 콘텐츠는 반드시 혈연지연학연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오니까 개그맨이 뭘로 돈 벌어요? 구독과 좋아요. 똑같습니다. AI에 별걸로 다 무장을 한다 그래도요. 구독과 좋아요가 없으면 망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작년부터 미국에 냉동김밥이 난리가 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출발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예요. 더 글로리의 송혜교가 김밥을 씹으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2023년 상반기 넷플릭스 드라마 3위가 더 글로리였어요. 그러면 전 세계 수억 명이 저 송혜교가 저게 먹는 게 뭐야? 치커먼거 저거 먹을까? 궁금해하죠? 넷플릭스 드라마 한 달 동안 1위 하는데 계속 김밥이 나오니까 이 먹방 유튜버들이 움직입니다. 왜? 그 사람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살잖아. 난리가 난다. 오죽하면 틱톡의 해시태그 KINBAP 여러분 미국 사람이 부르는 스시, 캘리포니아 롤 이런 게 아니고 김밥으로 13억 개가 뜹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본 누가 움직일까요? 식품유통업체가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세계관으로 우리 평소에 살던 세계에서 김밥을 전 세계에 판다?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수출은요 대기업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태계를 한번 보세요. 자기들끼리 구독과 좋아요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구독하고 좋아요 하면서 맨날 감탄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으세요? 이게 여러분 미래 자산이에요. 그게 기업의 미래 자산이기도 합니다. AI 시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강의는 늘 그래요. 교수님 강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머리가 아주 복잡할 거야. 지금 머리가 복잡할 거야. 이 얘기도 들리고 저 얘기도 들리고 제가 살면서 강의 듣는 실력으로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교수님 얘기 들어서 뭔가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내로 저는 그분이 쓰신 책이라든지 다른 강연이라든지 찾아들어서 그걸 내 매뉴얼화해요. 그리고 바로 일주일의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번에 또 교수님이 이렇게 5년 만에 우리에게 오셔서 AI 시대를 얘기하십니다. 이게 절대 우리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 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교수님 강의에 들어서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자극이 됐어. 그걸로 끝나면 진짜 그냥 쇼츠 하나 보고 드라마 하나 본 것밖에 안 되거든요. 바로 책 사서 읽으시고 거기에서 내 매뉴얼을 만드세요. 나는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해야겠어. 나는 지금 현재 AI 툴 2, 3개만 해서 나도 연습 좀 하고 있어야겠어. 아니면 AI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야겠어. 매뉴얼을 필요한 거 딱 땅땅땅 3개만 만든 후 일주일 후에 시작하세요. 그래야 AI 시대를 살아가는 거지. AI 시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AI 시대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보람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나만의 매뉴얼 꼭 만들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